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한국교회사 교수를 역임하셨던 이덕주 목사님이 새롭게 하소서에서 말씀한 놀랍고 감동스러운 간증입니다. 내가 4살 때 아버지께서는 37세의 젊은 나이에 결핵으로 일찍 돌아가셨다. 어머니께서는 현대사의 고난을 온몸으로 겪으며 홀로 어린 새의 남매를 키워야 했다. 절에도 다니고 동서 따라 고판에도 가고 그야말로 토속신앙에 익숙한 생활을 했다. 어느 날 어디선가 들리는 이상한 종소리, 땡그랑땡, 땡그랑땡, 절간 종소리와는 달랐다. 그 종소리를 따라서 논뚝을 걸어갔다. 단양읍교회 부활절 새벽기도 시간이었다. 뒷자리에 앉았다. 앉는 순간, 아,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송령님의 이끄십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서른다섯에 남편을 보내고 친척들의 피팍과 순환에도 계속 신앙생활을 했고, 3년 뒤에는 더 큰 시련을 겪게 된다. 잘생기고 똑똑하고 말 잘 듣고 신앙도 좋은, 종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제일 큰 아들이 가정형편을 알고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취직을 하겠다고 했다. 대학은 언제든지 갈 수 있을 때 가면 된다고 충주시청 공무원 특재로 합격했다. 출근 전, 한 달 동안의 공대 기간에도 가장의 역할을 해야 하니 놀 수는 없다며 알바로 극장에 첫 출근을 한 날이었다. 배송공사를 도와주다가 발을 헛디도 떨어졌다. 그리고 뇌진탕으로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1년 동안은 기도가 안 나왔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는 꿈속에서 형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환한 얼굴로 나와서 어머니 여기도 엄청 바빠요 하면서 어머님을 반기더랍니다. 그 후로 나도 언젠가는 천국 가서 아들을 만날 수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것과 슬픔을 극복하시고 껍데기로 신앙생활하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더 깊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철학이들을 다녀오신 어느 날 어머니는 자녀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오늘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어린 마음에 가족 해체설로 들렸다. 이제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건가. 기도하는 중에 너희 삼남매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다. 그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그리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어머니는 더 이상 매를 안 들었다.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해야 하므로 더 정성껏 우리들을 돌보셨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더 이상 내가 때릴 수 없다. 때려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더 무서운 얘기인데 어릴 땐 좋았다. 그러나 가난은 계속되었다. 그전에는 쌀이 떨어지면 쌀을 빌리러 다니거나 외상으로 갖고 오셨는데 그 후로는 쌀 떨어지면 교회로 가셨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식들이 지금 쌀이 떨어져서 굶어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신다. 그럴 때마다 누가 갖다 놓았는지 텐마루에 쌀이 놓여져 있었다. 어떤 때는 목사님께서 노란 봉투를 가져다 주시기도 하셨다. 중 1때 봄 소풍을 가야 되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 못 갔다. 열도 났다. 어머니는 나를 들쳐 얻고 교회로 갔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나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셨다. 검사해 보더니 의사가 당장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다. 매우 악성의 골수염이라고. 완치가 어렵고 계속해서 치료해야 하고 다리를 자를 수도 죽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의사 선생님의 아들도 5년째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데 고쳐지지 않았고 결국 다리를 잘랐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못 고칩니다. 큰 병원으로. 그때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 아이는 하나님께 바친 애거든요. 이 병이 죽을 병이면 미국 가서 해도 죽고 살 병이면 여기서도 살 겁니다. 우리 엄마 맞아? 라는 생각이 들었다. 분명히 길이 있는데도 내 귀에는 저 아이는 죽어도 좋아요. 그렇게 들렸다. 그 순간 어머니에 대한 정이 뚝 떨어졌다. 결국 수술실로 들어갔다.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 어우 나는 못 고치는데 내 아들 다리도 잘났는데 전신마취 주사를 맞고 누웠는데 암담했다. 깜빡 정신을 잃기 직전에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기도가 나왔다. 하나님 다리만 안 잘리게 해 주시면 하나님의 종할게요. 엉겹결에 소원기도를 했다. 5년간 계속된 아들의 수술로 단련된 의사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한 번에 고쳐주셨다. 그 다음부터는 공부도 잘 됐다. 고등학교는 서울로 올라갔다. 성적은 상위권 고2 때 진로 선택을 하는데 신학하기에는 아까운 성적이라 의과대학을 진학하려고 했다. 예비고사가 있던 시절 본고사를 보러 버스를 타고 가는데 속에서 욱하는 게 올라왔다. 배결에 삼겼다.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원망스러웠다. 하나님을 원망했다. 재수는 하고 싶지 않았다. 우연히 형님의 권유로 감신대에 원서를 내게 되었다. 입학 이후 강의 교목과 직원의 실수로 건강 항목이 빠졌다. 그래서 대학을 가게 되었다. 신학교에 들어가긴 했지만 재미가 없었다. 3년간 신학생답지 않는 방황을 하며 지냈다. 수련에 참석하기가 싫어서 기도원에 갔다. 철하 집회 시간에 미처 빠져나가지 못해서 참석하게 되었다. 나름 지적인 신학생이었다. 집회에서 성냥에 감동되어 찬양하며 춤추는 모습들이 광란으로 보였다. 그렇게 3시간 가까이 흘렀다. 모두 은혜를 받아서 기쁨이 충만한 것 같았다. 그때 갑자기 난 뭐지? 나는 왜 여기 와 있지? 철양했다. 외톨이 같았다. 그때 내면의 깊은 심연에서 녹음기를 틀은 듯 소리가 들렸다. 내 다리만 잘리지 않게 해주시면 하나님 좋아할게요. 어릴 적에 했던 소원기도가 들렸다. 중1 때 수술실에서 했던 하나님과의 약속. 그 약속이 내게 은혜가 된 거예요. 그동안 나는 내가 왜 신학계에 왔나? 내가 왜 여기 있나? 내가 왜 목사가 되려 하나?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답을 찾으려 했다. 나는 그분을 잊으려고 노력하고 약속을 바꾸고 합리하면서 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내 입으로 한 내 약속을 지키도록 내 길을 인도하신 것이다. 1974년 8월 16일 새벽 4시 그것이 느껴지는 순간 그분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이것 하나만으로 감격하면서 그때부터 내 속에서 기쁨의 찬양이 터져나왔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참 기쁘다. 오전 내내 산등성을 다니면서 나를 잊지 않으심에 감사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려와 3년 동안 먹고 있던 폐계력약을 한탄강에 다 버리고 병원에 가서 확인 결과 결핵 완치 판정을 받았으며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두 손 다 들고 저의 생활이 확 바뀌었죠. 그 전까지의 나의 삶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그러한 삶의 무거운 짐을 수레에 싣고 언덕을 올라간다면 그날 이후의 삶은 내리막을 내려가는 것처럼 벗짐을 벗어던지고 날아오르는 듯이 내 모든 삶의 가정에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목회도 하게 되었고 신학교 교수로 가게 되었습니다. 은퇴하고 두 달 후 사순절 기간에 깊은 곳에서 속삭이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 나 알아 한 달간 멘봉이 왔다. 명색이 모태신앙이고 목사인데 너 나 알아 하실 때 자신있게 예 압니다라고 할 수가 없었다. 나는 학생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아는 신용을 했던 것이다. 가증, 가식, 위선, 껍데기 인생을 살았다. 정작 그분이 물어보실 때 대답할 수 없었다. 한 달 뒤에 은혜의 반전이 되었다. 이제부터 알아보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동안은 네가 바쁘다는 핑계로 정작 나와 대화할 시간이 없었다. 이제부터는 나를 좀 알아보아라. 은퇴 후 뭘 할 것인가에 대해 답을 주셨다. 이제는 나를 좀 알아봐라는 음성을 듣고 지금은 한국에 온 3천녀명 성교사들의 인명사전을 지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신다고 담대히 대답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덕주 목사님의 단정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가 지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찾아보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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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nt кан Raik pedagina 아멘